이야말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일들을 묶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하고 근본적인 물질이자 턴이 건축을 만든다가 아니라 건축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. 강의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자리에서 말하듯이 하는 것이 강의이고 한 학기 동안 지속되고 계속 자기를 교환하는 길입니다. 강의는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벌거벗는 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몇 장 더 찍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AfD そ輕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둘 셋 남은 구경